자 순식하기 10시 39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포인트, 코사기 5포인트 반등입니다. 역시 오늘 반등의 주력은 미국 증시에서의 움직임이죠. S&P가 0.45% 물론 다운은 조금 빠졌지만 나삭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아히 양호하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 단은 물론 조점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줬던 배경 이 배경은 어디 있을까라는 건데요. 바로 그것은 CPI 이게 결국은 4자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본다고 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이게 치고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드디어 CPI가 4자를 봤다라는 거 체크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달에는 더욱더 더 CPI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심지적인 선이 5콤마에서 4콤마 4자를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의 압력 완화 여기 중심에서 기술들이 위로 반동을 줬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서 완화되는 모습 4.9를 찍었는데 월시저널에서 예상한 것은 5.0 그리고 이것이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려가고 있다. 물론 여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메카시 하원의장 양쪽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지난번에 2011년도 7, 8월 달에 나타났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은 해결되거든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991년대 닉슨 쇼크 이후에 결국은 미국의 달러를 어떻게 보면 지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죠. 다만 그것에 캡을 씌운 것이 바로 의회에서 한도를 정해놓는데 지금도 무려 31조 4천억 달러의 빚을 쥐고 있다는 측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잡음이 되면서 주가 우여 막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악재성 지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매매절라 세크리에 안전적인 매매, 방어적인 매매 이 부분을 다만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은 어쨌든 무리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울란은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배팅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일단 먼저 다행성은 직전 저점 때는 지켜준 것은 다행성인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더라도요.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분봉이 중방이에요. 이게 분봉이 이게 올라가서 중방이에요. 분봉이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분봉이 중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아직은 매물 수화가 좀 거쳐야 된다. 다만 직전 저점을 지켜준 것은 다행성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보는 종목을 볼게요. 루니스는 이미 우리가 내려갔더라도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는데 올라가고 있고요. 네오파 이런 것들은 오늘 또 많이 했을 때 또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건 이렇게 롱담에 슛일 때는 매수죠. 이렇게 롱담에 슛일 때 얘가 매수 플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점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이제 막 바닷건에서 벗어난 모습을 주고 있고요. 성강변 이런 것들은 조정할 때마다 저점대에서 매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그죠. 두산은 역시 두산 로봇 상장과 맞물리면서 선별주 올라가고 있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는 저점대 매수가 형성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마이너스건대에 돌아오는 종목군단들은 역시 밑에서 매수가 좋습니다. 그대 역시 끼가 깨지했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라온테 오늘 주가 13,380원까지 와우 오늘도 7.9%까지 올라가셨죠. 이건 우리가 굉장히 끼가 있다고 했고 이건 국고초 관심주였죠. 이건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플레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 시스템지도 보세요. 마이너스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SPG 보십시오. 이것도 실적 후점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죠.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은 반드시 담아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덴티스트나 이것들도 전부 다 하드나선 저점에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에서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은 하드나선은 꾸준하게 매수플레이를 구사하시면서 공략 포션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결론. 자 일단 지금 종합은 아직 상승당 상승을 주기에는 올라가도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얘가 완전한 상승은 20선 위에 올라가줘야 월봉과 일봉이 동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주가가 직전저점 때 여기가 어바웃이잖아요. 여기 근처를 그래도 쉽게 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올라갈 때는 이 꼬랑이 달고 있는 이건 왜냐면 아직 얘가 올라가더라도 물량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올라가더라도 분봉이 중방. 그러니까 데드골드면 이건 중방이라고 해요. 이게 갈람 이렇게 N자를 받아야 되니까 가도 제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물량소화 과정을 있어야 된다. 다만 이런 것 같아서 얘가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두 번째 매수자리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띵띵은 나왔어도 20띵띵 23번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현재 타이밍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월일부터 계속해 놓을게요. 명단 보여드리죠. 마이너스 3% 이내 있는 종목들. 오늘도 얘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벌써 여기를 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종목 많잖아요. 이거 다 이거요. 줍줍이죠 줍줍. 저희가 아침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끌어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께는 저희가 이런 종목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내 같은 여전히 저점 매수 플레이가 있다. 라고 지금장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남은 종목군들도 현대차 이런 것도 조짐 받을 때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오늘 강한지 보세요. 이 강했던 종목군단들은 결국 다시 주가가 조금 받을 때 다시 매수예요. 금요한 같은 것도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죠? 주가 흐름에서 보시면 윤성도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얘들도 별로 빠진 게 없죠. 얘는 5띵띵 나와도 20띵띵이 있었기 때문에 하되는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디엔테가 되는 종목군들도요. 우에서부터 20이 외봉이죠. 이렇게 보시면 다들 올라갑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실적 좋은 종목군단들은 꾼준하게 관심 갖고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은 다만 당부관은 여전히 가둘 것도 있을 거다. 올라갈때는 좀 줄여놔야 된다. 그리고 베팅은 내려갈 때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부관 여전히 지수는 트레딩 구간에 놓여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장에서도 항상 저희가 벌써 아침에 벌써 시간 딱 되면 3천만 원당 30만 원씩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1%씩 버는 여기 게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법 강의 같은 걸 쓸 때 꼭 배워서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베팅 전략 세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서 매매 베팅 전략 내가 공부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관람이 오시면서요. 꾸준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 외에도 보면 암호 그린텍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은 거 레인보우 같은 건 내가 올랐으면 도저히 벌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레인보우 같은 종목 오늘은요. 그죠? 레인보우. 저희가 맨날 월말 공약주입니다. 월말 공약주입니다. 라고 했던 거. 그죠? 이거 이거. 이거 조정받아봤자 이거 외봉이 때문에 떼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지금도 한 5%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SPG도 SPG도 이거 월말 공약주였죠. 외봉이니까. SPG 이거. 그죠? 어떠세요?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좋은 종목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베팅을 쓸 수 있다. 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두시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약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분들 다만 지금 장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실적 좋은데 올라갔다 어제도 빌리고 오늘도 빌리잖아요. 그럼 이런 건 매수입니다. 이런 거. 만에선. 쭉쭉이죠. 쭉쭉. 자아전자처럼 루니또 이것도 실적 호중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려갔을 때. 그죠? 그래서 여전히 종목장세 계속해서 된다. 여기 핌테코리아도 실적 좋은데 어제 올라갔다 오늘 조정했잖아요. 연속성이 없어요. 하지만 밑으로 갈 때는 적합그대 매수플레이가 있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명단하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